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떡볶인데요 여기가 후루룩 떡볶이라고 떡도 이렇게 길고 그리고 어묵도 이렇게 길어요 맛은 매콤 까르보맛인데요 살짝 맛봤는데 불닭볶음면 보다 조금 더 매운 맛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링 그리고 핫도그 소떡소떡입니다 음료수는 음료수는 쿨피스 파인애플맛이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아니요 음료수는 부 sustain 귀요 여전히 경찰은 으음 맛있다 맛있는데 좀 매워요 오징어 마요네즈 얼음 맛있어 오징어 토마토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원가 황금 원가 천천히 사용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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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는 고메 크리스피 핫도그에요 마트에서 샀는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음~~ 브로콜리 맛있더라구요 맛있더라구요 맛있더러 꿀벅 무시 아삭한 이유로 소스 아삭한 줌 아삭해 tinted 소스 계란 이번엔 솟떡 솟떡 수박 협의 중 이번엔 솟떡 솟이 ray 아까 기 Ideally 참기름과 eyeballs dated 닭다리 시원한 양념이 결정한 양념이 저 오징어 저녁 다인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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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반 소떡소떡 보다 살짝 달콤한 것 같아요 겉이 코팅이 돼서 맛탕 먹는 느낌 엄청 맛있는데? 새우는 밥을 먹hus다가 매콤한 닭다리 너무 매워 오 매워 맛있게 잘 먹어요 다른 고춧가루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이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 먹방끝이 더 맛있어서 지금 정신이 강한 만들기 funky 베드로 준비됨 치즈볼 젤리 어느정도 멍청한 고추장 쪼금을 좋아하고 고추장 국물을 이용해서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라맛 동네 꽃게 속이 인간의 나무가 이쁘게 자르다. 가때부터 무시식으로 유빈에 가득하는 아삭이네요 진짜 세게 잘 먹었습니다 아삭함 여기는 정말 맛있고 아삭함 샅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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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샅 responsabil 샅 업τί 샅떡 물린이 소스 매콤달콤달콤 가득 찹쌀떡 덮어있어서 우린 양념기름 다진 양념치킨 찹쌀떡 그릇 잘 먹으면 좋겠어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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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오늘 떡볶이가 생각보다 좀 매워가지고 먹느라 조금 힘들었네요 그리고 오징어링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떡소떡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핫도그는 고메 크리스피 핫도그 마트에서 구매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에어오라이기에 10분 정도 구웠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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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꾹꾹꾹 꾹꾹 꾹꾹꾹꾹 감사합니다.